오늘 날 용이 울려서 장담 맞추니 능겨워서 소리동표 노래 부르다 후보님 뒤로 더 가셔야 사진 잘 나와요 PC 가졌어 많은 국민들이 전실에 분노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바뀌기를 당첨이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노하고 당첨이 바라도 투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간절함 투표로 표현해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낙박 입고 계신 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까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생하신 분으로 보내주게 저는 저는 이 자리에 누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는 사람은 제가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하는 투표하는 바로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하늘이 내렸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이 국민이 맞습니다 당신들 우리 잊으면 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누구를 찍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 아직도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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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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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고생한 고생한 국가를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그 weirdly 국민들 하지만 우리냘 국민들 desse 국민들 만약에 저한테 다시 묻는다면 대통령 시임식 축실하시겠다고